김선식 육테라이징 화이팅! 테라이징은 뭐 테라이징이지 화이팅! 지금 현재 육테라이징 클럽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회장님 너무 좋죠 회장님은 회장님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게스트가 멤버처럼 올 수 있고 부담없이 올 수 있는 건 회장님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정말 인터넷 정말 열심히 해서 고급스러운 코트를 확보를 하고 시간을 4시간을 확보를 하고 부담없이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는 최고의 경기죠 그리고 회장님이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또 최고의 즐거움이예요 멍청이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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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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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도 12도 14도 15도 12도 15도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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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